이기면 된대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말이 쉽지 이 교신아 아무리 봐도 라인칸직스 존나 안좋은데 탈모 아니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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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끌려가 싸움 날려버리는데 생각도 일 필요 없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게 라인칸직스 존냐 라인칸직스 존냐 넘버 안녕 안녕 야 이 병신짜오야 이거 먹어야 돼 바텀 밀려 아니 바텀 선녀밀려 아니 너는 괜찮겠지만 나 안괜찮아 짜오야 고갱이 빠진 새끼야 촉박해 하드 씨바 해자릿이었다 봐봐 경치 먹었다 다행인데 아니 무슨 초고개검을 찍었어 1렙 대 2뷔 씨나 2딩이긴 해 그래 쿨 돌았다 지금 들어가 아아 개씨바 개싸움 지리네 아아 진짜 바텀 제육이 존나 심했다 진짜 오지마시고 아아 게임 재밌네 이래야 재밌지 게임은 와아 굿갱이 안나오네 굿갱이 기다릴까 요즘 제 아악 이게 나아 어차피 피읍템 안가니까 선 임피니까 투 도란 슈바 나아igh 야컷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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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탐욕감 가라는 새끼 진짜 대가리에 똥만 찬새끼 아니 노딜인데 그걸 왜 감? 투드라니 났지 선탐욕 가라는 새끼 진짜 대가리에 똥들은 새끼 진짜 똥들은 새끼 진짜 진심 그랩 씨바 지리고야 아 롤 진짜 재밌네 왜 이렇게 재밌냐 롤 진실로 지금 즐기고 있어 진짜로 진실로 트리스타나가 존나 라인전에서 안좋은게 하나가 있어 불리한 상황대로 라인을 밀어야 무조건 밀어야 돼요 트리스타나는 씨앗을 먹으려면 그게 존나 안좋아 트리스타나가 수먹밖에 몰라 트테테 아니 씨앗 아니 와더를 좀 박아.. 어 박았니? 정글이 마스터이? 미친거니? 이제와서 잔소리에 에덴 대법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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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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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딜교드립 좀 하지마 딜교드립 상 봐서 하는거지 막 하는거냐 레오나가 좀 들어가주지 싸우놈아이고 저런거는 딜교를 막 하는게 맞긴 맞아 어 아 얘 뭐하냐 시자호 저기서 지금 아 저거 죽었다 저거 저건 죽어 뭐 먹어 이 시바새끼야 먹지마 이 씨 시발라마 시발라마 시자호 살면 이득이다 애들 동산낭는데 존나 해가지고 끝내 죽네 오케이드 다행히 아 타고산으로 새X야 그거 먹어야지 새끼야 애들 존나 던지나봐 다게임 역전당했네 그새 예 안되한데 안돼 안되안되 안되 늦었어 늦었어 딸바게 늦었어 보겸에 또 강제 캐리 나오는 수밖에 답이 없겠네요 이 게임이가 전멸 뺐을걸? 전멸 빠졌을걸 아마 전멸도 자칼리 안녕? 안빠졌으면 말고 미드미야다 미드미야야 이거 존맹 위험하다 미드미야 미드미야 아 cf 산게 존나빡친다 아 지금 안가도 되겠다 트리스라는 집 안갔다는데 원두런이니까 국정폭발 막아 이거 잡았다 그렇지 내 오더 두르면 무조건 킬 나온다니까 아니 내 오더 두르면 킬 나와요 진짜로 국정 막으라고 했잖아 저거 킬 가기라고 아니 왜 이렇게 똥 많이 싸냐 아이들 물론 카직스가 라인 카직스가 라인쟁이 되게 힘든건 사실인데 꼰투블러브 하나에다가 롱쏘서 세개 아 안나오네 카직스 여는 가야 원래 무람마라가 존나 센 점프여가지고 가긴 가 부호도 성공적 성공적이야 난 리산이 존나 크고 있어가지고 리산한테 애들아 이거 수원에 가는게 맞긴 맞잖아 어 그지 난 쥐새끼도 지금 BF가 나갔네 아 방금 레오나가 킬 먹었구나 이새끼들 뒤지는가 제발 이겨라 좀 새끼들아 W 당하지만 말고 나이스 나이스 씨발 더블텍 지리구요 로또 터졌구요 좋았어 역대급 어 성공적 성공적 오 대박 씨발 어 좋았어 성공적이었어 아주서 로맨틱하지는 않았지만 성공적이었어 아이고 아이고 툼장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흔님 감사합니다 어 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쌍버브영 끌어내가지고 뭘 좀 해야긴 해야되는데 거의 원딜차이는 거의 놈사박이는 이제 슬슬 아 아이씨 용을 안먹어 오공 지금 CS 지금 손도 못치고 전라인 분위기가 너무 안좋다 이거 하아 하아 쟤 이럴때 킬야 함 물어라 버프시스 함 물자 한번 아 아 아 아 아니 들어가던지 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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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fin iren 아 repay 또 죽었네 카직스 아 야 가자 에이 킬 각이다 이거 마라 없어 마라 없어 더 더 더 더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야 천공의 건 개극협이었다 진짜 씨바 할지 뭐지 씨바 나 죽어 이거 아이 씨바 레오나 어디가 아이 뭐해 아 레오나 어디가 와 노답 진짜 못잡는 개노답 빠져빠져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않아 니타 삼탈 찌르기 아 아따 좋았어 이정도면 성공적 이정도면 성공적이야 성공적 이정도면 성공적이야 아 나를 왕기하네 가직스 그거 킬 달칠려고 진짜 노답이네 미드 밀었어 미드 빨리 미드 미드 사연설인가 가져야된다 무조건 게임 분위기는 지금 분명히 좋아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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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W도 오고있구 저거 먹고 레드까지 레드는 지금 먹으면 안될 것 같다 eled 레이트 비게이브 GBW 잠깐만 척글먹구 다빈 1-2-3-4-1 자 일단은 지금 CS 야 15분에 원래 몇 마리 먹어야 잘 먹었다고 하는거냐 지금 120개도 분명히 내 120개도 솔직히 맘에 안들어 요즘 내 파밍력에 따랐을때 미드도 좀 먹어 얘들아 미드를 140개 정도? 140개 정도? 120개는 그냥 평타죠 그냥 와 미드를 안지키고 굴루를 쳐먹으러 가네 이 새끼들에 정말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아이씨 야 와도좀 깔아놓고 해 씨암 아무것도 안되있어 깍고 위네 아 이거 진짜 열받아 이렇게 죽으면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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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GBW까지 놓치는 그런 냄새 지금 오마이 GBW 자 자 와아 준줄이 수세지네 밀리네 애드 트롤이다 마이트롤이다 마이트롤 폭점 벗겨져요 뭐라고 와 이걸 흑전 안방네 또 미치겠네 야 던진다 얘 또 던진다 하나 둘 셋 삼타 이런 병신 아이고 남타실버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남타실버님 고맙습니다 맵게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정글 진짜 괴뇽긴 하네 얘들아 이거 아닌거 같으요 어 형이 주력들이다 지금 인피 나왔냐 지금? 트리스타나? UF하나? 울만하잖아 이런거 아이 좀 지킬라니까 한타입 나를 아아 맨날 궁만 이상하게 쓰고 멘탈 짜고 잘해보자 아아 아니 레오나 레오나 이니쉬같은거 하지마이구 얘는 뭐하냐 이걸 밀던지 이거를 자 아 남탑만 하면서 멘탈 잡자고 한다고? 미안해요 아 열받는다 이 게임치면 진짜 아 아 리사템 존나 존나 잘나왔네 아 이케 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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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또 던지는 각 지리구요 자 블리쉬 맞아라 나이스샷 잡아라해 오케 굿 아주 성공적이었스 야 또 물리면 답도 안나봐 자 메가나라 공주심해야된다 애새끼들 메가나라 스킬 알면서 이를 더그런다니까 에 뭐냐? 아 뭔 가감이 나와있어 시발 년이 야 쟤 뭐야 아니 가감이 나와있어 멋있어 시발 때려다 보니까 내가 죽네 아 상상도 못했어 방금 전에 아 아 뭔 가감이 나왔어 벌써 아아 야 가감나는데 상상도 못했어 아 이건 내가 상상은 못했어 벌써 가감도 뽑았어? 맨날 잡아 아 욕먹었으니까 충분히 이길만해 탑탑 와아 가 아니 나 잡을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 무슨 가감이 떠가지고 야 가갑 W 이런거 빠지게도 반응하냐? 빠지? 무조건 평탈만 반응하나? 가만있어봐 생각좀 해 오긴 뭐해 히힛 이즈 이즈 왕 이즈 이즈 와 가감보면 이게 피읍이 필요한거거든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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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만 낫다고 잡아주는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야 근데 가갑 딜이 그거라면서 애들아 아니 가갑 딜이 그 마디리라고 하더라 수은에 가야돼 이거 리산이 나오면 답도 안나와가지고 얘도 던진다 아 진짜 씨바새끼 진짜 개트롤이냐 지린다 와 궁 써 궁 써 다시가 뭐 존나 싫어 씨바 진짜 야 옹궁은 뭐냐 굉장히 보기 안좋다 잘 안나지 지금 트리트하나 나왔지 지금 트리트하나 나왔고 나르 나왔고 리산데도 텔레 없지 나르텔레는 있을거 같긴 한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부술수 있을거 같긴 한데 몬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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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리 몬테리 새끼야 이 새끼야 이 못밀겠다 이거 아 못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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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안되겠다 아하 여러분 무슨 일었는데 아니 말이야 키러씨는 주워 먹었으니까 자 지금 오시면서 추천 절차 여러분들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시구요 음 가가비 가가비 지렸네 와 상상도 못했네 아이 트롤하냐 뭐하냐 야 쟤 뭐해 아 병신이네 야 쟤 뭐하냐 내가 본 역대급 최고의 트롤 아 여그냥 아 가갑 시바색이 존na 와 가갑면 아니었으면 다잡았어 진짜로 지앜하네 개트롤 지리구요 와 와.. 이건 진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니 얘네들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 아 진짜로 사람 아니에요 진짜 그만 가고 이 새끼야 끌려가지 말고 이 새끼야 그냥 바로 와 이 새끼야 용으로 와 드래곤 봤던 빅 엘구 지비 더블리 존나 크게 고 있고 지금 와 사람 아닌 게 뭐냐면은 바로 핑 찍은 새끼 싸대기 쳐버리기 쉽다 진짜로 지금 다짐 못잡아 이색기야 그걸 이색기 그걸 쎈나 쎌 이색기야 못잡아 잡음 말고 이 새끼야 던진다 또 더或잉는 던진다 또 던진다 킬다 이색기 미쳐 점프를 네 점프 오공쿵을? 이걸 이야 오공쿵 지리긴 했는데 이걸 오케이 탑탑 믿어 탑 빠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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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빠져빠져 그 와중에 불러먹는 씨발 메뚜기 저 병신새끼 진짜 아아 내가 차마 메뚜기 욕은 못하겠다 유노님 때문에 진짜로 와아 내가 차마 메뚜기 욕 탑도 밀 수 있어 믿음 밀어 믿음 씨발 믿음 바론 찍지마아아 아 바론 찍는새끼 싸대기 진짜 아아 규퉁벽이 널리고 싶네 바론도 맞긴 맞아 사실은 카직스 형 직가보이네 이거 밀어야 되는데 같이 카직스 이거 같이 밀어야 되는데 직가는 센스 와아우 판단력 거의 솔로몬급 아 이걸 직갔어 카직스 아니 같이 밀었어야 되는데 이걸 직가네 와아 와 이거 밀어야 되는데 같이 직가네 못 밀어 이거 못 민다니까아 못 민다니까아 둘 다 죽어 카직스가 사람이 아니야 아니 카직스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같이 했으면 같이 죽었어요 이거 아아 아아 미치겠네 진짜 킥비는 뭐니 얘 못하면서 이러는거 진짜 꼴불견이다 아이 지금은 좀 잘 나오고 있잖아 판단력이 나쁜건 아니잖아 지금 내 말이 맞다니까 계속 말하는게 왜 아 2판은 최승 2판은 최승 2판은 내 판단력이 계속 다 맞잖아 지금 자 2판을 4판은 시내로 5판을 시켜노 4판을 자 여러분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편은 즐겨 잡힙니다 플래시 있어야 돼 아직도 나도 약간 싸우면 한타 때 조금 위험하긴 한데 카즉스도 약간 아칼리 비슷해가지고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와 나르 씨바새끼 존나 사귀네 얘 잡아 얘 얘 잡아 쥐새끼 귀 존많은 새끼 후비 잡아 와 나르 잡아 그렇지 후비 수발라마 잡아 탑을 빌려 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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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 탑을 렐라 샤석 있지? 샤석 있잖아 어 바론샤를 먹어 나 지금 피바라기 가야 지금 피읍이 돼가지고 때려잡지 아 나르 지금 장난도 아니네 너무 세다 지금 그리고 벤시가 좋겠냐 수은이 좋겠냐 얘들아 바론가다가 게임 터질 것 같은데 얘들아 509만 들어가면 게임 터지되고 여기 있을 수 있어 무조건 509만 들어가면 게임 터지되고 여기 있을 수 있어 무조건 Busy 가사 Such And A 나름 신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 나름 신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 Brought to you That way With the Star B Mine We got it It's not a big one It's not a big one We got it It's not a big one We got it You got it Between the Star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Because the Star 그냥 총이나 쏘자구 야 바로 바로 쳐 바로 쳐 바로 쳐 바로 쳐 아 바텀에 마이 있어 저 끌려다니면 안돼 끌려다니면 안돼 이거 쳐야돼 쳐야돼 지금 마이한테 끌려다니니까 지금 좋았어 포지션 좋아 지금 더 끌려다니면 안돼 이게 마이 같은 새끼들은 계속 끌려다니면 그 답도 없으니까 바로 쳐야돼 지금 스마 적같이 쓰면 진짜 없다 이거 오케이 죽였다 물어 이 새끼야 물어 착하다 부품러가면 공격 그리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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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잡아들이 그러나 모든 녀에 그리읍 괴롭습니다. 힐미야 아아 마이한테 존나 약해 심장 빨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친 안 돼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절대 무리하면 안 돼 이거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아 진짜 지동 아아 모락문제가 아니야 모락문제가 아니고 피바라기가 있어 피바라기 피읍력이 피읍력이 후지니까 카직스가 문제는 지금 존나 쎄졌어 옛날에 그 멧독이가 아니야 존나 쎄 그냥 개쎄 존나 쎄 아트레스타는 개쎄 저 거의 아칼리같은 그런 점프여가지고 개쎄 이건 또 던진다 이 사람 아니야아 와우 벨리버블 병신들이 아 너무 못해 진짜 못하긴 진짜 못해 애들이 저 못잡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맞춰 저거 안죽어 저거 마이 18렙 와 바로목 다 다운듣네 아 야 마드템 안가냐 얘들아 이런거 억전폭발 걸면 씨발 잡는거에요 저런거 이거 꼭 5융까지 각오해야겠냐 이거 5융 던진다 존역으로 씨발 족바지네 진짜 아 아 존역으로 와 씨발 빨리 밀어 이거 아 숨가야건데 아 아 존역으로 지렸네 진짜 아 존역으로 지렸네 진짜 아 존역으로 지렸네 진짜 아 이럴때 멘탈 잡아줘야돼 진짜로 이럴때 있으면 멘탈만 잡아줘야지 아 네네 왜 이렇게 뻔해 이런 데 있는거 여기여기여기 5공5공 어서 마라 씨바 5공길템이네 아아 어쩐니 존역 빨리 녹더라고 신짜오 던지는가 신짜오 던지는가 그랩에 딱 클래스 게임 터지는가 제발 그랩 좀 피해봐라 제발 어 이거 좋았어 이거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이거 절대 나쁘지않아 아씨X 나좀 지키라니까 개세들아 진짜로 점프킥 아니 얘 물어 원딜 물어 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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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자 로봄 들어가서 그렇지 좋았어 이거 버텨 아니 블리츠 오오오 야 이 병신아 뭐하냐 아 네오넥 나좀 지켜 제발 들어가지말고 아 뭐라 안할테니까 진짜 반하는거 없어 제발 불발기 하지말고 무슨 씨발 물챔쎄서 씨발 마타 네오넥 봤어 어? 아니 마타 네오넥 안 봤어? 아니 씨발 나를 지키라니까 마이한테 없어져 나 씨발 제발 부탁이야 나좀 지켜 이긴다니까 이니시를 걸면은 안돼 씨발 쓰레쉬랑 레오나를 이니시거는 챔프가 절대 아니고 지키는 챔프인데 뭔 맨날 리래 맨날 예새키들 육점폭발 막 3인 막 3인 막 탱커한테 3인 레오나 육점폭발 이거 의미 없어 원딜한테 걸고 아니면 나를 부는 마이 라든지 아니 무슨 씨발 놈들이 정신 나와가지고 아우이씨 싸워라 쫄지만 말고 이제 게임 터진다 이거 야야야야야 게임 터졌어 이거 야 도와줘 도와줘 아 재차 아 진짜 개암이다 진짜 어떻게 이겨야되지 아하 아 쟤 진짜 아 무빙까지 안받으네 저런 위치까지 가는게 오바지 이번엔 순으로도 안되면은 아 뭐야 씨발 순 뭐야 들어가 들어가 딸피 들어가 들어가 다 잡는다 이거 다 잡어 이거 가직스 다 잡는거 하기에 개새끼들 내 말이 맞잖아 바론이라고 했잖아 씨발 지렸네 어우 좋았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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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 당연히 순 없는데 지금 씨발 이거 버스 탓으로 하면 안된다 내가 바로 가르자고 내가 존나 오더 내렸고 내 궁 한방에 애들 5인공 맞으면서 딸비 되면서 월시도 이건 여러분들 버스로 하면 안돼 절대로 자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그러면 데프트 지금 현시점 중국 1위 한국 랭게임 1위 데프트랑 두고 가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데프트 원두 클라스 볼거고 데프트랑 여러분들 1대1 또 있으니까 데프트 지금 족속에 있나 지금 어 고생했다 진짜 재밌었어 고생했어 아 4연승 이거 얘들아 이거 지랭크가 그냥 최소 최소 지랭크가 7승 3패별에 지랭크 거의 안전빵이고 아 2편집은 또 아5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